부산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 19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별 위반 행위로는 소방공사업법 위반자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 53명, 소방시설 조치 명령 미이행자가 32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위반자도 13명이나 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